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제가 한번 여기다 쓸까요? 중생과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1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국교회 한 2010년도 경에서 세계관의 열풍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큰 주제가 한번 휩쓸고 간 적이 있었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은 중생을 받아야지만 정확히 기독교 세계관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통찰할 수 있는 어떤 해안,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생 받은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기독교 세계관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제목은 거창할 수 있어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좀 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뭐랄까요? 더 큰 신앙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종교고요. 진리 안에 거하는 종교예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종교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여타 종교들은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어떤 신에게 자기의 소원 성취를 빌고 자기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종교의 형태인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 간의 개시로 연결된 생명적 관계예요. 종교라고 한정짓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다면 기독교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요. 표피적으로, 원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 틀 안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중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렌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한 것입니다. 물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진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진리의 개념이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진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갔던 환경과 여러분들을 구축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온 그런 생각, 사고를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진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리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이 중생바른 사람의 세계관 그 렌즈를 통해서 진리라고 말했을 때 아, 그 진리가 이 진리구나 를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각각 다른 그 진리에 대한 말을 하더라도 다르게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각각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세계관이란 말은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안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가 되는 안경인데 선글라스가 되면 밖에 좀 어두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환한 안경을 쓰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 안경이 나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 한순간 생기지는 않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람에게 조성됐던 모든 환경 학습, 여건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 사람을 형성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친구들 정도 나이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 정도 되면 가치체계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가치관이 뭐니 이러면 내 좌우명은 이런 거야 내 가치관 좌우명은 이런 거야 이런 것도 생각하잖아요. 그 가치체계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우리처럼 성인이 되면 그 가치체계가 세계관이라는 것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가치관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면 더 커진 것이 이 세계관인 거예요. 쉽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아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봐 세상은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쉽게 해서 세계관인 거예요. 안경인 거예요. 나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지금 여기 만약에 100명 정도 분이 모셨다면 100가지의 세계관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각 살아온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진리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마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갭이 생기겠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지금 다 다른 100개의 세계관이 있는데 이 세계관이 하나로 뭉쳐질 때가 있어요. 다 다른데요. 하나로 이렇게 뭉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이슈로 꽂혀서 같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3.1 독립운동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됐지만 대한민국 막 외칠 거 아니야. 같은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2002년 월드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다른 세계관을 가졌지만 다 대한민국 기억나시죠. 짝짝짝짝짝을 다 외쳤단 말이에요. 빨간 옷을 입고 이것이 바로 시대정신이라는 거예요. 다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정신이 생기는 것이 시대정신이에요. 그런데 3.1절 운동이든 2002년 월드컵이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커다란 시대정신이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BC와 AD 지금 모든 역사를 총괄하여 아주 큰 시대정신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휩싸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시대정신이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질주의 만모니즘이라고도 하는데 돈이 최고예요. 누구도 여기서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이게 우리 시대정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살죠. 그러나 우리도 현실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시대정신인데 그것이 바로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노예로 돈의 속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상을 휘어잡는 시대정신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일어날 게 있어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란 말 들어보셨죠?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구분이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인 것을 추구해요. 하나님은 선 나쁜 놈들은 악 그런데 포스트 모던의 상대주의는 그렇지 않아.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거고 자기 관점이 있는 거야. 나쁜 사람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일 수 있어. 이 관점이 지금 근대 이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두 가지고 있는 시대정신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십 년 전만 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말도 안 되는 법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민주당이랑 정의당이 막 발의한 놓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 23가지 조항 중에 두 가지 조항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성적 지향성과 성별 그 있잖아요. 동성애 옹호하는 거 동성애 합법화하는 거 이게 바로 시대정신을 투영하는 거거든요. 내 입장에서 내가 남자가 좋다는데 내가 여잔데 난 여자가 좋은데 내 성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다른 성을 내가 추구한다는데 내가 남들한테 피해주는 게 아닌데 왜 내 인권을 존중해달라 라는 이 인권의 이름으로 지금 세상을 휩쓰는 시대정신이 포스트 모던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해볼까요? 이 세상 역사를 흔드는 큰 시대정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물질주의 만모니즘 돈이 최고다. 두 번째 시대정신은 상대주의 포스트 모던이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지구상에서 기식하는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시대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대정신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정신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편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인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인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어? 아닌데? 물질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성경에는 절대 선가 절대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죠. 그런데 또 밖에 나가서 진짜 살다 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힘들게 싸우는 모습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 렌즈를 끼고 중생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 내가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관점으로 신앙과 믿음을 내가 더욱더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를 여러분들이 더 관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들어볼게요. 이 시대정신 이라는 것은 한순간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지구상을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좀 나눠볼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서기 500년 전까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초대교회 정도 그때만 해도 이 시대정신은 어땠냐면 신본주의가 있었겠죠. 신이 최고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도 신본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패했지만 서기 500년 전이니까 이제 카톨릭학을 할게요. 공교회. 부패한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니까 서기 500년부터 1500년이 중세라고 하는데 그때 일어난 교회 공교회인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구별해서 부르는데 그 로마 카톨릭 때까지도 신본주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적인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절대적인 게 있다. 그런데 이 신본주의가 끝나는 시점이 옵니다. 그 1500년 중세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한 중학교 가면 배울 텐데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나죠. 문화 부흥 운동이라고 해서 인본주의가 꽃을 피는 시대가 돼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라는 것에 눈을 뜹니다. 모든 철학과 미술과 과학과 이런 이론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만 카톨릭이 너무 부패됐었어요. 무작정 믿으라고 그러고 라틴어로 된 성격 알지도 못하는데 면죄부 팔고 행위로 구원 받는다 이런 공로주의 사상을 뿌리고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 와중에 야 하나님이 있어?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있다고 맹신했지만 과학이 발달되고 이런 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어떤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이후 르네상스 시대 때 가장 유명한 화가나 과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네오나르도 누구죠? 네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렌젤로나 뭐 이런 분들이 중세 이후 르네상스 시대 때 다 나타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연구했던 거 그분들이 그렸던 그림 그분들이 만든 과학적인 업적들이 다 인간을 해부하고 인간의 몸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에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르네상스였어요. 그리고 철학자들도 엄청 그때 대거 등장을 해요. 뭐 근데 이제 철학자들의 시조라고 하는 데카르트라는 분이 이제 그 시대 때 나오고 그 다음에 헤겔 칸트 임만우의 칸트 그 다음에 19세기쯤 가서는 리체 신은 죽었다. 이런 분들이 다 그 시대 때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시대 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신본주의에서 신본주의는 좀 무식하잖아요. 솔직히 그냥 하나님이 있어 하면 그냥 믿는 건데 똑똑해지는 거예요. 점점 아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네. 우리 과학적으로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추구해보자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그 상황에서 아주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인본주의 쪽에서 누구냐면 진화론을 말한 찰스 다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찰스 다인의 아버지도 진화론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업적을 이어서 연구를 계속한 건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사실 론이잖아요. 론. 론은 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아니에요. 설 하나의 가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법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관찰하는 사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창조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법칙이 아니라 가설 가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창조론도 가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창조때부터 지금까지 누가 그걸 관찰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그렇게 보면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같은 가설인데 지금은 학교에서 친구들 뭐 배워요? 진화론 배우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것이 정석이다. 그게 법칙이다라고 정도로 배우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찬스 다윈이 그 진화론적인 사고를 닦아낸 이후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겁니다. 겉바 하나님이 없었던 거네 원숭이가 오스트리아 피테쿠스가 이렇게 돼서 인간이 된 거네 그렇게 된 거예요.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사고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단지 원숭이가 베이징 월린 크로만용인 인간이 된 게 아니라 가장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요지는요. 하찮은 종 약한 종은 강한 종에게 잡아먹히고 더 진화가 되는 거예요. 더 진화가 되고 더 진화가 돼서 맨 마지막에는 가장 최종적으로 진화되고 강한 종만 살아남는 어떤 피라미드의 구조가 바로 이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그 최상에 있는 거고 맨 밑에 플랑크톤이 깔리겠죠. 그다음에 어류 조류 포유류 이런 형태가 바로 진화론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적자생존이라고 그러죠. 또 약육강시 약한 종은 강한 종에게 잡아먹히고 강한 종만이 진화돼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진화론적 사고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정신을 다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지금 어떻게 배우냐면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대라라고 배워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빼두면 소고까지 주라고 배웁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삶은 어떻습니까? 막상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학교 가서 여러분 공부를 해요. 남을 이겨야지 내가 그 자리를 올라가요. 상대평가해요. 제가 떨어져야지 내가 좋은 학교를 가는 거예요. 쟤를 밟고 올라가야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이런 신분주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실제적인 이 시대정신은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게 있어야 되고 또 착한 척 해야 되고 또 그런 모양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방식은 진화론적 사고방식 적자생존 약육강식 싸워서 이겨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나가요. 그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왜? 그것이 시대 정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왜 내 삶은 이렇지? 말씀과 삶이 분리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겠죠. 그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이제 그 중세 이후로 시작이 됐잖아요. 역사를 한번 쭉 눌어볼게요. 그 다음에 시작된 것이 근대 근대겠죠. 근대 사회 18세기 개몽주의 시대 때 그런 철학자들의 꽃을 피우고 근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정형화시키는 시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장을 돌려요. 증기기관차가 나오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차가 발견되고 공장을 돌리니까 모든 것이 정형화되는 거예요. 기계처럼 돌아가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때 부의 축적이 일어나고요. 부의 가치가 상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고방식도 이제 시대정신이 어떻게 흐르냐면 기계처럼 변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것을 모던이즘이라고 해요.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근대죠. 산업화 혁명이 있었던 그 산업화 혁명이 있을 때만 해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야 그 이유를 대답해봐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근대 이후에 20세기 넘어서 들어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현대라 그러죠. 그래서 이 현대는 그 모던이즘 정형화가 파괴되는 세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정형화대로 살아가니까 이제 그것도 싫은 거예요. 재미없잖아요. 똑같으면. 그래서 히피족도 생기고 미국에서 그러다가 모든 것을 탈현실 초현실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다 불리합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던이에요. 상대주의 똑같은 거 싫어. 난 나만의 개성으로 살고 싶어. 지금 그 시대가 포스트 모던인데 이 포스트 모던에 와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근대만 해도 모던이즘에서만 해도 사람들에게 예수가 왜 예수가 진리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가 왜 진리예요? 라고 우리에게 물어봤겠지만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들 길가리에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 사조에서는 왜 그래 너는 예수가 진리라고 생각해 그건 너 생각이니까 어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왜 너의 생각을 나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니 이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상대주의 더 어려운 거예요. 모던이즘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야 라고 하면 왜 예수가 진리야 라고 물어보는 게 오히려 괜찮은데 지금은 그래 인정해 줄게 너 그렇게 생각해라 그거 네 자유니까 근데 나한테 강요하지 마 왜 난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난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을게 넌 네가 믿고 싶은 거 믿어라 이 사고가 지금 포스트 모던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세계관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거창하게 말했지만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그만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 있어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만문이즘과 물질주의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분해하고 분리하고 파헤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이게 가장 하나님과는 대적점에 있는 시대정신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뿐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돈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또한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 가치 내 인권 내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그거를 인정해줘 이게 인권이잖아요. 그게 상대주의잖아요. 그 사상이 지금 시대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훑어봤을 때 정말 깨지기 힘든 깨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정신에 모두 다 함몰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탈피하고 깨우치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려면 중생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중생의 해안의 영적인 눈으로 이 흐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공중건세자분자들은 무엇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우리의 사고를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중생이고 중생을 통한 어떤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중생하고 이런 세계관 렌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안목 해안을 가질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해서 말이 좀 빠르고 되게 지금 비약해서 중간중간 생략했던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정도 말한 게 한 한 시간 정도 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혹시 여러분 제가 긴장을 해서 막 뛰어넘고 말했어요. 하나하나 더 말씀을 드렸으면 오히려 더 이해하시기 편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혹시 조금 비약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한 2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돌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같은 세계관 같은 눈을 가지고 이 진리를 이해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미 이 세상적 세계관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고 장악되어 있는 우리가 그것을 탈피해서 물질주의가 상대주의를 말하지 탈피해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가 진리다 그랬을 때 예수가 진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성령을 통한 게시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아까 목사님에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독교 진리를 어떤 철학적 사고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설득하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진리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너무 저목사는 너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질 때 그 중간기가 있죠. 마카오머 항쟁이 있었던 그 한 450년 그 사이가 있어요. 말락기와 마태복음 사이 그 시대 그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주지 않았던 그 시대 어떤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는지 아세요? 세대 4대 성인들이 그때 등장을 합니다. BC 500년 인가 서기 1년 사이에 세계 4대 성인이 다 등장해요. 한번 찾아보면 나중에 아실 거예요.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죠? 우리 친구들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수님이 있고요. 석가모니 고타마시타르타 있고요. 부처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네 맞아요. 공자 공자도 있고요. 또 서양에도 한 분 철학자 있어요. 소크라테스 이 분들이 다 BC 500년 에서 1세기 예수님 전에 다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태어난 나라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보면 우선 소크라테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제국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잖아요. 헬라 헬라 제국 그리고 또 고타마시타르타 부처는 어디 사람이죠? 어느 나라 왕자였죠? 인도는 엄청 큰 나라죠. 또 공자는 다 아시다시피 중국 대륙이잖아요. 예수님이 4대 성자에 예수님이 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성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들과 같은 레벨에 있어서 안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굉장히 작았어요. 이스라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땅 이것도 재미있었고 또 이 4대 성인들을 기준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봤더니 동양과 서양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더니 동양을 대표하는 종교는 불교예요. 그렇죠? 인도 그래서 고타마시타르타가 창설한 그리고 서양을 대표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동양을 대표하는 철학은 공자 사상의 주를 이릅니다. 특히 공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노자 이런 노장 사상이라고 해요. 그런 사상이 동양 철학의 주를 이뤄요. 그 다음에 서양 철학은 누가 있었지 아까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론 그 사상이 서양의 축을 이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4대 성자가 서양의 철학 기독교 동양의 철학 중심 불교 서양의 서양의 철학 소크라테스 동양의 철학 공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서양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양의 시조 철학의 시조를 소크라테스로 봐요. 그리스 소크라테스 때부터 시작하고 그의 제자 플라톤 시대 때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학교 다녔서는 다 배웠을 텐데 이데아 사상이 그때 나오잖아요. 이데아 사상 이데아 사상 이데아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플라톤이 만든 이데아 사상 그리고 그 다음 신플라톤주의 가 나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뭔가 있어. 근데 만져지진 않네. 근데 그게 진짜 뭔가 진리 같아.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어. 라고 고대 철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토니 그게 이데아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가 야 로고스라고 명명하자. 말씀 로고스라고 명명하자. 근데 도저히 그건 뭔지 모르겠다. 단지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느껴지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 물질세계는 그것으로 인해서 투영된 가시적인 그림자다. 라는 말을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그림 같은 거 있어요. 동굴에서 관찰자가 철학자가 밖에서 나오는 빛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빛에 드리워진 그 그림자를 철학자는 보고 동굴한 깊숙이 있는 자연인들에게 야 밖에는 뭐가 있어라고 말해준다. 플라톤이 표현을 하거든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난 철학자니까. 그런데 뭐가 있어서 그것이 진짜고 실체고 그것으로 투영돼서 나타난 게 이 세계다.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고 우리는 그것을 로고스라고 명명하자. 라고 했던 거예요. 같은 시대 때 동양에서는 공자가 있었죠. 그런데 공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 중에 동양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노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노자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분명해요. 하지만 노자의 사상 중에 그분의 책 중에 유명하게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덕경 1장 맨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죄송해요. 제가 불교도 얘기하고 철학적인 얘기하는데 아까 양해를 구한 겁니다. 저를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도는 도가 아니다. 아시죠? 그게 도덕경 1장 맨 앞에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야? 도는 길도예요. 진리. 그런데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진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절대 인간을 인지하고 포착하고 인간 차원에서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게 진리잖아요. 물고기가 물밖에 세상을 인지할 수 없듯 인간이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인지할 수 없듯 그것이 진짜 진리라면 그 하위 체계에 있는 하위 차원에 있는 그 족속들이 그 상위 차원에 있는 것을 언어화로 만들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게 진리예요. 노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도가 있어. 진리가 있어. 길이 있어. 그런데 도를 내가 그것을 진리야 라고 말하면 이미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사고체계 밖에서 이것이 한 번 왜곡되고 그것을 듣는 청중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관에서 이 진리를 한 번 더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진짜 진리인 도였어도 그게 내 사고를 한 번 통하고 그 사람의 사고를 한 번 더 통하고 이 언어의 한계를 통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는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서양 철학에 있는 플라톤 사상이나 동양 철학에 있는 노자 사상이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분들이 또 부처도 마찬가지고요. 뭔가를 깨달았어요.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을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차원이 있어. 실체가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나 불교나 노자나 그런데 그것이 이거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화살을 쏘면 화살이 어디 박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요. 야 그 화살을 누가 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쐈는지 물어보지 마. 그건 중요하지 않아. 화살이 지금 어디 박혔는지 그것만 생각하자. 이게 불교의 한계입니다. 불교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론 불교도 아까 말씀드린 노자사상과 같은 맥을 취하고 있어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는 성경 말씀과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공한 거야. 허한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없는 것 중에 진짜 실체가 있어. 아리송한 말이 이게 불교의 용어예요. 아까 말한 노자가 말한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는 도가 아니라는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언가를 진리를 추구하고 깨달았습니다. 고타마시타타가 나무 밑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반 게시를 줬던 진리에 대해서 다가간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게 뭐다라고 말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동양 종교든 어떤 종교도 그래서 불교는 그냥 그것을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에너지 인간은 다 에너지야.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주의 한 기원이고 결국 우주로 돌아가는 거야라고 말도 안 돼요. 그 시작과 끝은 물어보지 마. 그러면 그 우주는 누가 창조했냐고. 우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시작점은 또 어디냐고. 그건 나도 몰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불교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승불교든 소승불교든 다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양가 철학에 그 4대 성인이 등장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개시를 감추시고 세상 자연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로마서 1장에는 말했듯이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종교다원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가 지금 종교다원지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아니고 그들이 어느 정도 진리에 대해서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실체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도요 내가 곧 기리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고 말씀 로거스다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이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너네가 말하는 그 로거스 이디아 사상 그 분 실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말할 수 없었던 그 진리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고 빌립아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졸리신 거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실 오늘 제가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수 있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많이 긴장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달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가고 신학을 배워서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진리에 대한 좋은 참고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에 기반해 있는 모든 서적과 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노엔의 책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이미 언어로 표현했을 때 왜곡되어 버리지는 그 진리를 어떻게 그렇게 정제된 언어로 잘 표현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놀랬어요. 그들의 글을 보면서 정말 그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표현해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표현해내고 그들이 깨닫고 그분들이 기록했던 것은 진리를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해설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고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는 거고 게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통찰력과 그 깨달은 진리 그 거듭남 중생의 역사를 가지고 그 우리 17세기 18세기 정통파 개혁주의 책들 엄청 좋아요. 100년 사이에 나왔던 그런 분들의 모든 책들을 봐서 또 우리 청교도 책들을 봐서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봤던 진리가 맞구나 내가 깨달았던 게 이런 거였는데 검증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검증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렇게 똑같은 말을 썼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증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는 진리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한 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시고 개혁주의 공부하지 말라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바빙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벌커프는 이렇게 말했어. 다 입다물어. 칼빈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다 입다물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진리를 보고 그걸 얘기한 거니까 우리도 진리를 통해 성경을 통해 게시의 말씀을 통해 깨달고 깨달은 걸 가지고 그분들의 말씀을 나에게 확증시키는 참고서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반대편도 있습니다. 그 참고서를 가지고 진리를 향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하나의 참고서 일 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중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즉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생을 받은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누가 중생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거 나누고 누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제가 관심을 두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눈여겨서 보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겸비된 심령이 있는가 에요. 그 사람에게 통해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 상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죄인됨이 그대로 폭로가 돼서 더 이상 자기의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실체가 돼서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폭로가 된 사람들은요. 비참해서요. 누가? 내 자신이. 인간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살든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어서 본인도 몰라요. 오히려 선한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것도 맞는 말 같아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폭로 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가 지금 되게 크게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비약해서 말씀드린 거 죄송하고 오늘 무슨 말씀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겸비된 심령 저는 항상 이 말씀 드립니다. 보금주의권 교회 가서는 말을 해요. 공부 좀 하시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라고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말씀도 배우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은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덕을 쌓는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본 사람들이 더는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자신이 폭로가 돼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이고 남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탄로가 나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죽으려고 했더니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이 사랑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둘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바치며 겸비된 심령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이 이런 세계관이나 중생관이나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이 결국 생길 수 있고요. 통찰력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 시대정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비참한 가운데 그 겸비된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만으로서 참 생명을 얻고 바라건대 더 이상 성경이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됐고 생명이 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사랑하세요. 누구를? 이웃을 원수를 형제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폭로당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음을 그리고 겸비된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잠깐 마치고 제가 잠깐 기도해볼게요. 수고하신 목사님에게 한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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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뭐 우리 교회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우리가 이제 교회사라고도 표현하고 사상사라고도 표현해요.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영육 간의 싸움이잖아요. 즉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 무엇이고 육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공중 권세자 분자 즉 사고의 싸움이다. 그래서 주의라는 이슘이라는 그 사고가 시대적으로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쭉 뭐 다 잘 설명해주셨어요. 뭐 지금까지 르네상스를 통해서 뭐 우리가 뭐 개혁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 시대를 통해서 또한 경건주의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제 개몽주의 사상 과학주의 사상 그리고 이제 모더리즘 사상 포스트 모더리즘까지 쭉 이제 설명해주셨고 근데 이제 설명 안 하신 게 하나 있어 누에이지 사상 누에이지 사상이 굉장히 이것도 누에이지 사상도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 내면 안에 원리를 체험을 종교에서나 다른 데서 체험을 못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의 그러니까 내면을 어떻게 보면 체험하자는 원리예요. 그래서 누에이지 음악이라고 하죠. 그런 걸 들으면서 자기가 내적으로 무엇인가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신비적으로 빠지게 돼요. 이게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자꾸만 여러분들 뭐 주여삼창 외우고 막 찬양으로 하고 잘못하면 내면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감정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위키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에이지는 20세기 말료 나타난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운동 및 사회활동 문화활동 누에이지 음악 등을 종합해서 부르는 단어이다. 기존 사회 문화 종교에서 영적 공허를 느낀 사람들이 이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에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 의식을 확장하고 내적 능력을 개발시켜 신비적인 우주의 차원에 도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신비주의의 종교 영역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물론 류에이지 사상을 종교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자면 과학주의와 조금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UFO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종교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예수님이 들려올라갔잖아요. 어떻게 들려올라갔어요? UFO가 차 위에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홍해가 확 갈라지잖아요. UFO가 차악 싸가지고 차악 갈라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옛날에 고대의 그림을 보면 UFO가 UFO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증거로 삼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류에이지 사상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것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사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사고는 기본부터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둠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착각 속에서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우리의 망상 속에 산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사고의 원리예요. 우리 인격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잘못된 사고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찾고자 하면 그것도 또 잘못된 사고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가지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진리는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고 그런데 그 진리가 있지 않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길이다 생명이다 또는 진리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임문데 그래서 우리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짓된 것에서부터 진짜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게 그렇죠? 그 진리를 발견할 때 이제 아까 중생과도 연관시켰죠.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중생과도 연관시켰는데 잘못된 발견되어진 것이 이제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중생의 원리예요. 그런데 중생의 원리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만난다는 건 관계잖아요. 그런데 관계를 가지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자꾸만 악으로 쏠렸거든요. 내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시작했고 우리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걸 돌려놓으셔야 돼. 이걸 돌려놓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중생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선으로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할 때 변했다. 변해야 될 것이 아닌 이게 아니에요. 절대. 변했다예요. 그럼 중생한 사람들은 생각과 의지가 어디로 가요? 계속 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내면에서부터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든 성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변한돼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그런 성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중생을 시키려고 하시는 우리를 깎아 놓으시고 더욱더 낮추시는 원리. 그런데 중생의 시점 가면 유효적 역사거든요. 중생의 시점 가면 이미 이 사람은 낮아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바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시점의 유효적 역사는 이미 중생한 자와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생을 시켜놔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관계에 있으면 닮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사실 저는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히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사고가 잘못된 건지 항상 점검해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게 많거든요. 우리의 사고가.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진짜 점검하고 있느냐예요. 아니면 점검하지 않고 주장만 하고 있느냐 예요. 주장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점검할 시간이 없어. 그냥 주장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우선이 돼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우선이 되고 여러분의 주장이 우선이 돼. 그래서 자기 점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고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마음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우리가 올바른 걸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바뀌어져 있는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묵상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찾으면서 하나님과 더 닮아지면서 모든 사고와 내면의 역사가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즉 보아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묵상을 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다 내 잘난 맛에 산다면 신앙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변화된 척하고 앉아있는 것 뿐이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눈에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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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들은 희한하게 변화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솔직하게 내가 이제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희한하게 변화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왜? 자기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과외를 하잖아요. 신앙 과외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뭐예요? 무엇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신앙 과외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한 것만 얘기하면 뭐죠? 말할 게 없어 더 이상 잘한 것만 얘기하면 말할 게 없어 뭘 말아갔어 다 잘했다는데 뭐 얘기하갔어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신앙 과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려면 그리고 올바른 생각 속에서 거하려면 부단히 묵상을 통해서 자기 점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자기 점검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빠지면 안 돼. 나는 왜 이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 이렇게 빠지면 안 돼. 내가 점검을 하라고 했지 거듭난지 안 났는지 그걸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점검이라는 건 항상 잘못되어 있으면 뭐예요? 올바른 길로 가라.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 인정하고 올바른 길로 찾아가라 해요. 그게 점검의 원리예요. 자기 자신이 비관하고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시키려고 점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고가 잘못됐으니까 자꾸만 구원으로 가.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생각 그거는 여러분의 구원관에 대해서는 진짜 잘못 빠진 거고 구원관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세계관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이 또한 앞으로 이제 얼마나 정말 우리 사상싸움이 즉 우리의 생각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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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